오늘은 통증치료와 남녀신장의 유효한 남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천은 예전 신선들이 즐겨 먹는 멸안대는 귀한 보양식으로 전화위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꽃과 잎을 쌀에 넣고 밥을 지어 먹으면 노인이 다시 청춘으로 젊어지고 흰백발이 거머진다 하여 성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당과 집들에 남천을 심어 놓으면 귀신을 쫓고 가정의 환자가 사라진다 하여 무한자나무라 부릅니다. 남은 잎에는 살균 및 해독작용이 들어 있어 각종 음식과 육식류의 부패를 막아 방부제로 활용되었으며 생선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천잎을 몇 장 깔아 놓고 신선도를 계속 유지시켰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중풍과 관절염, 손발절임 등을 예방할 수가 있어 무경장수를 위해 노인들이 젓가락을 만들어 식사를 하거나 지압봉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한 양리실험에서 남천줄기와 뿌리에 함유된 난디닌이라는 성분이 몰핀과 매우 유사한 마취 및 진통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난디닌은 주로 중추 및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제약회사에서 전신마비 및 통증치료에 활용되기도 하며 근육통과 신경통, 요통관절염을 부드럽게 불어 천연진통제로 쓰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인체에 대량으로 투여하면 강한 경련과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기도 했으니 용량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남천뿌리는 성질이 차갑고 강과 폐에 들어가며 열매는 쓰고 떨짐한 신장 및 방광에 유효성 있게 작용되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에서 열매의 도메스틴 성분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여성자궁과 남성정관에 대해서 흥분작용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대량일 때는 억제작용이 나타나 남녀 성기능저하 및 불임증의 효과를 가지는 몇 안되는 천연비아그라가 되고 신장과 방광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며 신장기능 및 전립선 개선 치료제로 씁니다. 그리고 삼지구협초와 같은 효과로 소량만 복용해도 온몸의 생리활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음경이나 음액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조직의 음경의 면체 손상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4-50세 이상의 남녀 연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요독증을 배출하고 전립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남천은 면역기능을 항진시키고 항암작용 뿐만 아니라 잎에는 눈충해를 먹게 하고 간염과 위장염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남천은 줄기와 가지, 열매 잎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씁니다. 꽃과 잎은 여름, 열매는 가을과 겨울, 뿌리와 줄기는 사철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건조시켰습니다. 건조시킨 약재는 5-7g에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시면 되고 쓴맛이 매우 강하고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여기에 대추나 감초, 생강 등과 배 앞에 끓여 먹으면 쓴맛이 중화가 되고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과 당뇨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 술이나 효소를 만들거나 차로 소량씩 다려 마시기도 합니다. 남처는 식물체 전체에 소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개구리에 대해서 모르핀과 같은 유사작용을 일으켜 과다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구리 가슴 윤부에 주사하면 반수치 사량이 1.63mg으로 나타났고 생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5m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처는 정량을 어겨 많이 먹게 되면 호흡장애와 동공확대, 중독혈압이 떨어져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니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